여기 있는 삼촌 보이죠? 휴일이 이리 와봐. 여기 와봐. 어우 축하합니다. 국장님께 이사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. 중근형님 대단하게 진짜 여행 가려고 화분을 들고 막. 개그맨도 병입니다. 누가 큰 거 가지고 나오면 내가 더 큰 거 가지고 나와야 돼. 이런 시위에 팬분이 또 오셨어요. 그러니까 저는 돈 받고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. 저 나영 이모 김현정입니다. 가자. 자 이것은 트로트 클라스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즐거운 무대들 이곳에 계십시오. 아니 그것이 여자친구 있나요? 아니요 없어요. 여자친구 없어요. 전상 연예인이래요. 전상 연예인이래요. 있어도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. 신성 여자친구 있나요? 없습니다. 아 전상 연예인이래요. 방송 끝나고 율 친구랑 요구르트 한잔 하고 싶어요. 안 먹어 줄 것 같은데. 순천을 사랑해요 땡볼. 순천을 좋아해요 땡볼. 땡볼. 믿지만 순천을 너무너무 사랑해. 도와주세요. OFF Trans rés resilience And I was baptized. And I was baptized.